자동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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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하실 때 사용하시는 걸 필터라고 하시고요. 간단하게 데이터를 추출하실 때는 자동필터, 좀 더 조건을 지정하셔서 필요한 데이터를 다른 위치에 가져오실 때는 고급필터라는 걸 사용합니다. 먼저 자동필터부터 연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필터를 적용하실 때는 데이터 안쪽에 거설을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미 필터에 가시면 필터라고 있습니다. 필터를 클릭하시면 첫 번째 3행에 있는 데이터에 목록 단추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목록 단추를 통해서 조건을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조건에서는 용도 분류가, 그러면 C3의 목록 단추 클릭하셔서요. 영업용, 모든 선택 클릭하셔서 해제를 하신 다음에 영업용에 해당한 데이터만 보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하시면 영업용에 해당한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납부 금액에 가셔서요. 1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필터에 가셔서요. 크거나 같음, 이상이라는 것은 크거나 같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나 같다, 이상이라고 표현이 된 거고요. 그 다음 값을 1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데이터가 한 건 있습니다. 영업용이면서 납부 금액이 10만원 이상에 해당한 데이터가 한 건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을 지정한 필터 명의 목록 단추 모양이 다른 거와 좀 다르죠? 이 두 개의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기호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고급 필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지정하셔서 데이터를 추출하시되, 자동 필터는 현재 데이터가 감춰지면서 필요한 데이터가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고급 필터는 기존 데이터는 그냥 두고요. 이 데이터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다른 위치에다가 추출하겠다. 라고 하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급 필터도 자동 필터처럼 데이터 일부를 감춰서 조건을 표시, 값을 추출해 내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제에서요. 구분이 지출이고, 구분이 지출이고요.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데이터만 보고자 합니다. 자동 필터와 다른 게 고급 필터는 조건을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A15셀부터 조건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은 지출이다라고요. 실제 조건을 찾아오실 필드와 조건을 B3부터 B4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범위 정하셔서 컨트롤 C, 그 다음 A15셀에 오셔서 컨트롤 V 하시면 구분열에 가서 지출을 찾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입력하신 거고요. 그 다음 금액이라는 필드, F3에 있는 값을 복사하셔서요. B15에다가 붙여 넣으셔서 금액 필드에 가서도 조건을 찾겠습니다. 라고 필드명을 복사했습니다. 그 값이 크거나 같다 10만원, 10만원은 직접 딱 10만원만 찾는 게 아니라 10만원보다 크거나 같다, 10만원 이상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크거나 같다 10만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여기까지가 조건입니다. 조건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행에 입력하시고요. 만약에요,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가져오겠다 라고 하시면 행을 다르게 입력하시면, 이렇게 입력하시면 OR 조건으로 둘 중에 구분이 지출이거나 금액이 10만원 이상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제는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행에 입력하시고요. 입력을 다 하셨다. 그렇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필터 옆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안쪽에 커서를 뒀기 때문에 A3부터 F12 데이터를 이용할까요? 라고 깜빡깜빡합니다. 그 다음 조건 범위에 오셔서 조금 전에 입력하셨던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A15부터 B16까지 그냥 확인하시게 되면 자동 필터처럼 기존 데이터가 감춰지면서 표시가 되고요. 저희는 결과를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라고 결과에서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하시고요. 복사 위치에 오셔가지고 우리는 A20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A20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구분이 지출이고요. 금액이 10만원 이상에 해당한 데이터만 별도로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필터 1번 예제에 한번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OR 조건으로 구성된 예제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 3번 예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서요. A3부터 I11 데이터가 있고요. 이 데이터에서 가전으로 끝나고 상반기에서 가전으로 끝나고 제품 분류가 가전, 대형 가전, 소형 가전 한참 찾았습니다. 가전으로 끝나고 달성률이 120% 이상인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필드명을 직접 쓰시는 것보다는 복사해서 쓰시는 게 오류를 좀 줄일 수 있고요. B3에 있는 제품 분류,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 가전으로 끝난다. 앞에 대형, 소형 이런 게 올 수 있죠. 그래서 대형, 소형 이런 걸 대신할 수 있는 기호가 필요한데요. 별표입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8번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전이라고 입력하시면 앞에 대형, 소형 어떤 글자 오든지 가전으로 끝난 걸 추출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입니다. 다음 가전으로 끝나거나 달성률입니다. F3에 있는 달성률 복사 그 다음 B14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 B16 셀에 오셔서요. 조건이 OR입니다. 조건 하나라도 만족하면 추출할 거기 때문에 B16 셀을 선택하신 거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다. 120%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만약에 B16의 데이터를 B15에 입력하게 되면 엔드 조건으로 둘 다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오는 거고요. 이렇게 행을 다르게 하면 제품 분류가 가전으로 끝나거나 또는 달성률이 120% 이상인 데이터를 추출해야겠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가져오겠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신 겁니다. 이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의 고급을 클릭하겠습니다. 어? 앞에서는 자동으로 범위가 깜빡깜빡 했는데 지금 범위가 좀 잘못되어 있네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A3부터 I11까지 범위를 드래그 하셔서요. 정확한 위치 지정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목록 범위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A3부터 I11까지 이용하겠습니다. 라고 드래그해 주시고요. 조건범위 조금 전에 입력해 놨습니다. A14부터 B16 결과는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위치에 오셔서요. A19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제품 분류가 가전으로 끝나거나 어? 여기 안 끝났는데요. 이 데이터는 아마도 달성률에 가셨을 때 120% 이상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목표나 판매 실적에 데이터가 좀 잘렸는데요. 19행과 20행에서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높이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